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이 빠지면서 부산지역의 전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화는 비대면 온라인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전통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권택준 부산시 상인연합회장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또 상인들의 번영을 위한 단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역할과 또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 상인연합회는 2007년도에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화의 법정단체입니다. 부산시 상인연합회의 주된 역할은 부산 시내에 위치하는 전통시장과 상정과 상인들의 근육보호와 지향상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국제시장이나 자갈치시장 그리고 부평 깡통시장 등 관광지로 유명한 시장도 많잖아요. 저마다의 특색이 가득한 시장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전통시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에는 총 지금 217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진구로 39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나머지 15개 구구구구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각 구구 별로 한 15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포 수가 2천 개가 되는 사상구의 상가형 시장인 은혜시대로부터 1500개 전포가 있는 동구의 부산 진시장과 그리고 전포 수가 50개 미만인 소규모 전통시장까지 각 구구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사회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통 공간이고 또 소비 공간이기 때문에 더 친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시장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통시장에 오시면 언제나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양질의 상품을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는 전동시장 관련 홍보 캠페인이나 상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신흥공단과 부산시의 협조에 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전통시장 우수상품 박람회, 상인들의 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상인교육, 코리아 셀페스타와 연계한 공동마케팅, 전통시장 홍보사업을 비롯한 온놀이 상품권 판매 촉진 사업들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전통시장의 청정 이미지를 위한 마스크 교보 및 소독약품 구입 등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건립이나 또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 시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 인근에는 큰 대지갑서 주차장 만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중소기업청에서 인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도와주고 있고 또 화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신화소상공인공단 중기청에서 화재보험을 전체적으로 덜게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화재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험이 들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늘면서 유통시장이 급변하기도 했고 위기 요소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시장과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 등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유통몰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판매, 청년몰 사업, 특성화 시장, 명품 시장 운영 등을 통하여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정골목시장, 망미중앙시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등가 부산시와 같이 추진하는 공공 모바일 마켓 웹 사업 등은 비대면 판로 확대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판매 경로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등 관련 기관에서 온, 오프라인, 오토 마켓 사업 등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전통시장 어려움 극복의 하나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다른 어느 곳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격이 아무래도 소상공인 또 규모가 작은 분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소규모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제일 먼저 우리 상인들이 고객에 대한 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현대화 시장으로 만들어 다른 유통시설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전에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누리 상품권은 일반 시민들이 할인회가 삽니다. 할인회가 사게 되면 그거를 전통시장으로 가져와서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이 온누리 상품이 많이 팔릴수록 전통시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통시장이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는 만큼 온누리 상품권 도입 또한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운영했듯이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경쟁력을 또 갖췄는데 또 이 밖에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언론 매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전통시장이 많이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을 조금 더 방송을 통해서 더 선전을 해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젊은 층의 유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젊은 층의 밝기를 좀 사로잡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부모들 밑에 받아서 하는 젊은 자식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되는 쪽에 한해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원이 조금 더 전통시장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와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젊은 이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나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상인들이 참 어려운 거는 코로나19에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최고 먼저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나 시에서 또 중소기업층에서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오고 매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게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다면 감사합니다. 다름입니다. 네. 또 방역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현재 전통시장의 방역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층과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놓습니다. 지원이 놓는데 당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며칠간 방역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크 지원이나 손소득제 이런 게 지원이 오기 때문에 그나마 청결하고 조금 더 확진자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이라도 지속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인분들께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첫째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안 되니까 전통시장 여러 가지 단체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시장이 생기 넘치는 시장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잡아줬으면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부산시민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부산이 살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전동시장과 같이 더불어 우리가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발걸음을 해주셔서 활기가 불어넣어져서 또 전통시장이 다시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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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